어 3탄 하시긴 하니 좋았다 와 씨 와 씨 와 미쳤다 씨 와 씨 야 뭐야 이거 와 미쳤다 이거 으 하설 gandt 대문자로 gandt 로 오시면은 어 문의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매장 매니저 분들께서 이제 탯을 진행을 해 드릴 거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 지식 그니까 프리스타일 2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탯을 보고 있으니까 어 부담 없이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학교 가신 분들은 간디티 쿨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체하면 하면 프레임 떨어지 음 전체만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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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아기는 어떻게 생기는거에요? 결혼하시면 아십니다 결혼하시면 알려줄거에요 결혼하시면 압니다 네 한두 번 가위 한두 번 해도 괜찮습니다 어우 저보고 배웠어요 슈페가 있대요 슈페 잘하는게 나왔네 감독입니다 시작 너무 잘하죠 바빠요? 이쪽 다 포는 아직까지는 좋아요 상위 권투 이렇게 나가다가 패스 2전 넣으시지 아이씨 와 미치겠다 너무 아파 너무 아파 지금 시스팅전도 봐야되고 와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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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손가락 부러지겠어 잠깐만 어 손가락 아프고 아아 아아 아 좋았다 이거 보시죠 아아 좀 드립을 현란하시네 나패 샷 트윈들릴로 아직 못 오신구나 음 얼마나 쉬었구나 한지 패스 아 아 왜 안나갔네 쟤 트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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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그를 하신걸 만드신거 같아요 저거 아니 근데 기본기는 찬편하신데 어 찬편하시긴하니 없어졌다 와 와 와 와 와 미쳤다 와 야 뭐야 이거 와 미쳤다 이거 나이스 패스! 끝나갑니다. 안 뛰시네. 그 다음에 그냥 정례해볼게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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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럴 때 좀 포거는 짜지나요? 완전 뜯을 때가 왔다 싶으면 딱 하면 이게 헛솜질하거나. 솔직히 근데 초보들이 어떤 캐릭을 할지 많이 묻잖아요. 솔직히 사람들한테 맞는 캐릭을 하면 좋은데 스포가 초보가 진짜 쉬워가지고 스포가 초보. 정롤을 위해서 캐릭터가 스포. 아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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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됐어 이제 넣어넣어 야 이.. 고맙다 통기불리 21개 21개다 와.. 아 근데 이거 좀 죄송스럽다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좀 21개 고생하셨습니다